한 번만 더 고민하자. 그래.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몰라야지. 시험특강. 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주연입니다.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시험특강. 시험을 또 앞두고 이 한국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다. 짜증났다. 어떡하지. 그런 제자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꽉쌤이요. 정말 오랫동안 한국사를 강의해왔고요. 또 우리 곽주연 사이타구 연구소.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말 이 시험특강. 여러분의 한국사를 정말 재미난 한국사를 만들어드리고 정말 말 그대로 위풍당당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요. 꽉쌤 믿고 한번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사는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야. 한국사 어차피 수능을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신 대비하고 내신도 좋게 하고 그리고 수능까지도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신 잘 준비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그냥 만점 받고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내신이 한국사가 되게 높습니다. 이거 한국사만 정말 자신 있는 과목을 딱 만드는 순간. 위풍당당 한국사를 만드는 순간. 뭔가 든든해. 한국사 또 재밌게 하는 순간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줘.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요. 한국사 정말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든다 생각하고 또 단순 높은 과목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사는요.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야. 옛날 이야기. 옛날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국사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야. 노력한 만큼, 하는 만큼, 공부한 만큼 점수가 팍팍팍팍 오릅니다. 수학, 영어, 국어 달라요. 한국사는 정말 내가 얼마큼 한 번, 두 번 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팍팍팍 오릅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역사. 이 한국사라는 건요. 앞부분 한 번 잘해놓으면, 이 한 번만 잘 정리해놓으면, 이것이 계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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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흐름이 쫙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사는 한 번만 잘해놓으면, 그 다음이 또 잘해. 그 다음이 또 잘해. 한국사 잘하는 애들은 끝까지 잘해. 기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들, 이 한국사는 꽉쌤하고 한 번, 잘 한 번만 잡고 가면, 정말 위풍당당한 한국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꽉쌤이요. 2015 개정교육과정, 우리 한국사. 이걸 쫙 분석했어요. 우리 연구소 선생님들 지금 죽으려고 그래. 막, 코피 쏟고, 막, 너무 힘들고. 한번 여러분, 자료를 한번 쫙 다운받아보십시오. 완전 고퀄리티. 퀄리티 장난 아니야. 선생님이 봐도,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우리 시중에 있는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여러분 교과서를 당연히 먼저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딱 이 노다지. 선생님이 우리 시험 특강 자료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머릿속에 쫙 들어오면서 확 퍼질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 역시 고퀄리티로. 난이도를 조금 올렸어요. 왜? 수능보다 내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학교마다 내신이 중요시되면서 점점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난이도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위풍당당한 한국사의 교제와 문제를 풀고 나면, 학교 시험에 진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강점은, 선생님의 강의력이죠. 선생님의 강의력. 여러분이 한번 맛보기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의 또 이 강의력과 좋은 고퀄리티의 교제로, 곽쌤의 교제로, 정말 위풍당당한 한국사 반드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곽주연.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거. 그저 학생의 부리는 대답할 뿐입니다. 아직도 설명할 열정이 남아있나? 열정이 식었다면 저는 돌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강의 내용은 다 똑같잖아.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받는 겁니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 네, 들어보시죠. 자신 있습니다.